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감히 남자친구의 송혜교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친구 즐겨보고 계시죠? 제가 재방송을 봐서 그런지 아직 방영하고 있죠? 그래서 송혜교씨 메이크업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인데 이렇게 제가 화장품 들고서 감히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활용해서도 예쁜 메이크업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모자르더라도 많이 이해해주세요 오늘 처음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송혜교씨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피부 표현에 있는 것 같아요 피부 표현하고 입술이 되게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에뛰드 모델을 원래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인지도가 생기면서 또 라네즈 모델을 하시고 하면서 나이대에 맞게 지금은 설안수 모델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설안수 모델이 있어서 그런지 피부도 되게 표현이 잘 되시고 해서 제가 피부 표현 같은 경우는 아모레 제품 들고 왔습니다 에뛰드하우스 진주알 맑은 애니쿠션 제품인데요 약간 송혜교씨는 피부가 원래 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물도 많이 드시는 그런 피부 표현이라 피부도 좋으시고 해서 약간 수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지금 겨울철이라 굉장히 보습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니스프리 시카케어 인텐시브 밤이라는 제품입니다 트루케어 시카 인텐시브 밤 이게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로 보호해드리면서 재생되게끔 하는 성분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얼굴 전체에 발라줄게요 요게 사실 여드름 자국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라주셔도 재생이 잘 돼요 극소만 발라주셔서 여드름 자국에 발라주시면은 그 여드름 빨간 자국이 많이 완쾌 되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발라줬고요 재생크림 같은 역할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고요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이렇게 발랐을 때 끈적인 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겨울에는 보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성분이 그런 촉촉한 제품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 이 제품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비비크림 있으시잖아요 비비크림 활용해서 써주셔도 되는데 집에 있는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지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피부 표현을 성애교 씨 화장은 한 듯 안 한 듯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아 이게 화장을 했나 안 했나 이런 표현이 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얼굴 다 안 발라주고 중앙에만 발라주고 있거든요 지난 영상 보시면은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얼굴 중앙에만 먼저 표현을 해주시고 촉촉하게 발라줍니다 촉촉하게 발라줬어요 발라주고 이제 눈썹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아모레파시피 에스프아 제품이고요 어 브라우 디자인 키트 제품이에요 음 요 제품은 제가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 진한 색깔을 제가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눈썹 펜슬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요렇게 본인의 눈썹에 색칠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눈썹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송혜교 씨 화장도 요렇게 잠시만요 네 눈썹 표현 같은 경우는 요 제품을 칠해주면서 본인의 눈썹을 표현을 이렇게 색감을 칠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모레파시피 거기 교육 받을 때도 실제로 그 송혜교 씨 화장을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때는 저희 라네즈 모델이셨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때 송혜교 씨 라네즈 메이크업 하실 때 하시는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송혜교 씨랑 한재민 씨 한재민 씨는 한율 모델이셨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칠해주시고 눈썹을 한번 다듬어 주셔야 돼요 본인의 눈썹에 맞게 해주시는데 좀 다듬어 주신다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원래는 요 중앙에 있는 컬러 있죠 요거를 앞부분에 바르시고 끝부분에는 끝부분에 갈수록 진하게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연한색 부분을 나중에 칠해주고 끝부분 같은 경우에 뒤에 한번씩 더 칠해줍니다 솔로 한번씩 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눈썹이 약간 깨끗해 보이면 이미지도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별다르게 사실 화장 안하시고 립만 칠하셔도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눈화장을 하자면 음... 저는 젤 아이라인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젤 아이라이너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 메이블린 제품인데 브라운 컬러에요 그래서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화장을 그렇게 많이 안하고 한 듯 안 한 듯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거의 점막에 메워주시는 정도 점막에 메워주시는 정도 눈꼬리는 살짝 빼줄게요 살짝 빼주는데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제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배울 때도 굳이 아이라인을 하지 않아도 눈매가 또렷해 보일 수 있는 거는 마스카라를 통해서도 또렷하게 아이라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막에 메워주는 대신에 이렇게 가볍게 눈꼬리만 살렸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줄건데 마스카라를 해주기 전에 이렇게 뷰러로 찝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편하신대로 찝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3단 콩보로 찝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최대한 좀 미끄러글로 봤습니다 칠해주시고 그리고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눈 아이섀도우를 칠해줄건데 이 제품은 아임 미미 아임 아이섀도우 이 컬러는 빈티지 로즈라는 컬러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큰 바비브라운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아이홀에 발라줄게요 자연스럽게 공출해주시면 됩니다 은은하게 공출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쌍꺼풀 부위는 한번 더 이렇게 더 칠해주시는 거예요 아이홀에 발라주시되 여기 중앙 부분 있으시죠? 여기 중앙 부분 여기를 살려주셔야지 색감이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스카라를 해볼건데 마스카라는 아이오페 제품 써볼게요 아이오페 이 제품은 어 컬링 트리트 마스카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눈 위에부터 해주시면 돼요 눈 위에부터 위 속눈썹부터 해주시고요 아이오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몇 Patrick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래에도 한번 발라줄게요. 여기 조금 굳어있네요. 제가 마스카라를 요즘에 사용을 많이 안했거든요. 밑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틀어주시면 됩니다. 눈 표현은 자연스럽게 해보았구요. 볼터치를 해볼건데요. 볼터치는 아까 눈에 제가 이 빈티지 로즈컬러 사용했잖아요. 이거를 볼에도 한번 발라줄거에요. 볼에도 한번. 중앙에 한번 발라줬어요. 눈에 있는 컬러가 볼에도 있으면 자연스러워요. 저희 패션도 가방 신발 뭐 이런게 옷 같은게 세가지 색깔 이상으로 들어가면 되게 난접하고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피부 표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컬러를 입술이나 눈 색상이나 아니면 볼터치를 좀 같은 톤으로 맞춰주시는게 좋아요. 핑크를 사용을 하셨으면은 같은 핑크를 사용해주시고 오렌지 보단 핑크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은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구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사용했어도 요걸 한번 더 사용해줄게요. 요 제품 유명하죠? 아리따움의 슈가볼 벨벳 블러셔 제품이구요. 베이비 로즈 컬러입니다. 어떤 컬러냐면은 제가 다 사용하고 있는거 거의 아모레꺼죠? 요 컬러에요. 되게 이쁘죠? 요거는 컬러가 이뻐서 제가 구애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볼에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터치를 이렇게 한듯 안한듯 약간 표현을 해주시는거에요. 그리고 이마도 약간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술컬러가 중요한데 사실 그 송혜교 언니는 제품 사용한거 제가 알아왔어요. 짜자잔 설화수 에센셜 립세럼 로즈레드 4호컬러에요. 이 컬러 구매하셔도 되시구요. 아니면 집에 있는 컬러중에서 제가 비슷한게 뭐 있을까 하다가 요 컬러가 좀 비슷한거 같더라구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사용해보려구요. 약간 핑크인데 좀 봄핑크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립세럼이라서 조금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컬러인데 이렇게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하고 제가 같이 준비한게 이 제품인데 위스킹푸드 제품인데 워터멜론 크러쉬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같이 발라줄게요. 손가락으로 표현해서 발라주셔도 돼요. 립제품 립파레이트 제품은 립블러쉬도 사용해주셔도 되지만 립세럼이니까 약간 이렇게 발색이 잘 되는거 보다는 약간 촉촉하면서 세럼 느낌 나는 약간 찐핑크인데 촉촉한 느낌의 이렇게 핑크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짜자잔 어때요? 좀 송혜교언니 느낌 나나요? 집에 이렇게 찐핑크는 많으시잖아요 사실 같은 컬러 이용하실려면 설안수 에센셜 립세럼 4호 제품이구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알아본 결과 요런컬러라는거 그래서 이렇게 송혜교언니 화장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포인트는 피부표현은 한듯 안한듯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쿠션제품을 들고 온 거였어요. 조금 약간 이런 제가 원래 쓰는 에센시 컴팩트 같은 경우는 촉촉하지만 약간 조금 무거운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쿠션제품은 약간 커버도 되면서 수분감이 더 느껴질 수도 있어서 요런 제품 준비했구요.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에 펜슬을 사용하지 않고 요 브로우 키트 제품을 실제로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한다는거 그리고 송혜교언니는 실제로 아이라인보다는 어 실제로 이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카라로 아이라인을 표현했다는 거 이거는 저희 그 라네즈 화장해주시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라서 송혜교씨 진짜 화장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거라서 제가 적극 활용을 해보았구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섀도우는 안 한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눈을 또렷하게 하면서 좀 밝게 보이면서 한 듯 안 한 듯 봄 느낌 나면서 겨울이지만 봄 느낌 그리고 볼터치도 약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컬러가 핑크핑크 또 핑크인데 약간 진핑크 네 로즈 로즈핑크 아시죠? 로즈핑크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약간 이제 원래 입술에 컬러가 약간 들어가고 눈이 또렷 아 입술을 컬러를 약간 또렷하게 해주시면은 어 피부가 되게 깨끗해 보여요. 음 그거 포인트로 가져가셔서 어 송혜교 메이크업 음 조금이라도 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다음 영상 준비해갖고 제가 어 다음에는 더 좋은 연예인 네 언니들 어 메이크업을 분석해갖고 또 올게요. 그리고 어 또 좋은 방송 어 해보도록 노력할테니깐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깐요. 다음편에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레드망고 많이 구독해주세요.